국회를 통과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희생자 피해보상과 수용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4.3 특별법의 의미와 과제를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해왔습니다.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국가폭력과 유념에 희생된 오늘의 제주를 읽어내신 유가족들과 제주 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은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현실적 피해보상의 새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는 6월 23일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는 위자료 지원 조항에 근거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특별법 제정 이후 22년 만으로 그동안은 위령사업이나 의료, 생활지원금에 대한 규정만 담겨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여부사항을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의미고요. 지금 제주 4.3 사건 성격을 규정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추가 진상 통해서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는, 즉 정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또 군사재판 수영인 희생자의 경우 일괄 직권 재심이 가능해져 수영인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 실종선거 청구에 대한 특례, 4.3 트라우마 치유 사업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진상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배보상 근거 자료 확보 차원인지, 역사적 성격 규명까지 갈 것인지, 미국의 책임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4.3 당시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희생된 불교계는 불교계 피해 조사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이 이곳 제주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모아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해원할 진전된 평화와 인권의 미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교계 피해 조사가 집단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4.3 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 회복에 큰 진전을 이룬 가운데 4.3의 진정한 봄날을 되찾기 위한 숙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